야 난 모독인데 숨바꼭질 초고수들만 왔으면 좋겠다 방풀 안하고 하면은 바로 프리미엄 방장 슈퍼방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의심되면은 바로 게임중에 강퇴 가능하죠? 시댁크 아이돌마스터로 떠납니다 보인다 보영 아 보인다 보영 자 킹반님들은 그냥 평범한 맵이죠? 우리는 보입니다 나가면은 뭐 여기 마당도 있네 잘 만들었죠? 어 프린트랩을 입었어요? 어 나도 있네 땡큐 써어 게임 시작 뭐야 자 보겠습니다 이너무 새끼들 이너무 새끼들 어? 대가리 안 돼 내가 볼 때 여기 별로 안 왔어 여기 여기 안 왔어 이런 애 숨어있다 잘 봐 휠체어가 왜 이 수상 아저씨 이발 하하하하 존나 수상했죠? 야 자 기다려 랜덤한 사물로 변신합니다 5 4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있다 하하하하 발견 야 어? 이거지 아니요 똥인데 어? 뭐야 이건가? 어? 뭐야 어? 이건가? 아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 여기 슈루탄 좀 슈루탄 좀 뭐야 자 없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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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뭐지? 뭐지 내가 뭘 뭘 본거야 자 빨리 빨리 버닝타임 설마 얜가? 이야 야 야 씨바 어딨어 아니 씨 자 이게 아니고 하하하하 야 이 개새끼야 와 처음이니까 이렇게 된거지 여러분 괜찮고 일단 1인분 했습니다 예 네 네 나 한마리 잡았습니다 어 자 자 나 또 숨을래 숨어 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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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나 숨어 숨어 그렇지 이렇게 줘야지 솔직히 짜증나게 진짜 오 저 4 3 2 1 4 4 5 5 5 5 5 아니 이거 어떻게 잡을건데 어? 아 이거 어떻게 잡을건데 이거 뭐가 수상해 이게 어? 아니 이게 왜 살아있어? 3 2 1 넌 못 지나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발 어 야 어 똑똑해요 아 좋은거 나왔네 자 나도 변신해보겠습니다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어? 어? 개꿀인데 테마 맞는데? 하하하하 이 복동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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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야 이 새끼 뭐하던 놈이세요? 하하 이 새끼 뭐야 아 뭐야 너 왜 있어 와 이거 안걸리겠 하하하하 우와 와 이거 이게 걸려? 봐봐 테마에 안 맞으니까 저 뒤지는거지 봐봐 어? 봐봐 어? 따봉 나는 곰돌이까지 준비했다고 따봉 따봉 감사감사 머저리들아 이렇게 숨는 거란다 초보자 새끼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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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곰 쏘다 죽는거 아니야? 어? 이거 곰 쏘다 죽는거 아니야? 아 아 힌트 탈에 실있어 야 곰 뭐야 이 새끼 곰 곰 곰 사람이었어 야 고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 고맙다 니 덕에 니 덕에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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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았다 시발 아니 시발 아니 왜 마지막에 죽어 어? 아 아 나 잘 숨었는데 진짜 그렇지 자 대충 내가 어디에 숨어야 될지 알 것 같아 와 개사비드 빠쪄 유루빙뽕 이거는 저기다 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샤아 오 좋다 지리구연 아 지리구연 지리적으로 지리구연 와 얘 미쳤다 얘 너 진짜 와 너 두명 따먹 넌 좀 아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 걸리네 시발 하하하하 그걸 걸리네 하하하하 얘 테마 잘나왔다 어 저거랑 저게 겹치면 개꿀이었겠지만 자 야외 말고 다른데 숨은 사람들 보겠습니다 여긴 어디죠 여긴 어디죠 요런데도 와우 잘 숨었죠 어 사람들이 야외에 자주 숨으니까 그쪽에만 숨어 그러니까 이런데 안 숨어 시발 얘 혼자 아 얘도 뭐 죽을 일이 없겠네 어 봐봐 이런데 온 사람 있어? 나 이런데 처음 봤어 방금 이런데 계속 있으면 안 죽겠는데요? 아 거기구나 아 곧 게임이 종료됩니다 좋아 어 나도 제대로 숨을래 또 나도 제대로 숨을래 10 6 그래 숨은 데만 숨는다고 맨 3 2 1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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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팀 아 살아있네 쟤 시X 나 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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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숨어 아아 나 숨어 숨어 아아아아 야 이번에 야외 금지하자 야외 금지 야외 금지 야외 금지 야외 금지 야외 금지 야외 금지 맵종 한전조원 하자 야외 금지 야외 금지 야외 금지 24가 숨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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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여기 안 숨는 거야? 난 아까도 이해가 안됐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5,4,3,2,1 와 이거 어떻게 아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키 건져 탑영 야 개쌈 꼬리 좋구요 아 하나씩 죽어간다 임기응변 오줬다 어떻게 잘 갔네 어? 이 좋은게 야 너 존나 위험했다 순간 5,4,3,2,1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왜그러세요 선택하세요 어 왜그러세요 아하하하하 으아하하하 씨발 씨발 이것도 이기겠는데 이것도 이기겠는데 이것도 꺼줘 이것도 이기겠는데요 와하 야 야외금지 계속 이겨야겠다 야외금지 야외금지에 힘내는거 막아놔야돼 어 나도 나도 좋은게 됐는데 아 저게 왜 안죽냐 이거 아니 얘가 살았는데 어? 어? 그치 얘가 살았는데 어? 10 9 8 7 6 5 5 4 5 5 5 5 1 저게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고 망나네 망나 제발 나 할래 곧 술래가 정해집니다 나 할래 자 나 나 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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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숨을래 사물놀이 하고싶어 아 시바 새끼야 아 수물래가 아니고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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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술래 자 야외금지입니다 야외금지 으흠 야외금지 어흠 야외금지 어 어 어 아 와 어쩐지 여기 시바 뭔가 균열이 이상해 땅깨롱 혹시 여기에 숨어있는 것들 중에 하나 혹시 자 나 기..나 여기서 기다린다 여기서 5 4 3 2 1 자 자 변신해볼대요 변신하는 순간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바로 대가리 뚝따 뿅 자 오 오 여기 없네 오 일단 여기 없네 자 그럼 오줌통 봐볼까요 없네 오 설마 위에 오 없네 오 오 오 없네 뭐야 오 오 에이 나 여기야 닝자 하하 뭐지 나 어디 숨었는지 좀 봐야지 오 와 이거는 몰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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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네? 일단 여기 없네? 뭐야? 아냐 뭔데? 제3보급 창고로 떠납니다 제3보급 옛날에 했던 맵이구만 옛날에 했던 맵이네요 이거 자자자자자자 자 숨어 숨어 그렇지 이래야지 와 나이스 5 4 3 2 1 1 1 시작 아 꺼지련 3 2 1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자 비슷한거 비슷한거 1 1 2 2 2 2 2 2 2 3 3 2 3 3 3 3 3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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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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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5 부분적인 부분이고 이 뒤도 있었네 와 이런 데가 있었구만 몰랐네 자 여기 좀 많이 몰려있네요 와우 쉿 우와 잘 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는거지 아 이건 아 이건 좀 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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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들 못봤죠?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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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흠 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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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에 털에 고장난 터렛이었어. 인정? 저기 숨어있는 사람이 고장난 터렛이어서 나 못 알아봤어. 자, 제대로 한 번 숨어주겠어. 옳지! 얼커리! 어? 발코니! 어? 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어? 도당채고 어디서 쉬어놔야 되는거지? 1 1 시작! 잘 숨었다. 난 잘 숨었다. 야, 이게 뭐야? 설마... 너 녀석... 야, 이 개내끼야! 나 따라했어, 저거. 아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5, 4, 3, 2, 1, 어, 뭐야? 더 있었어? 어? 하하... 씨, 이건 왜 살아있어? 하하... 하하... 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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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늦게 죽은게 좀 어이가 없어. 하하... 하하... 야... 이 사람, 어? 사물 하나에... 피 빠... 피 두 번 빠는거 봐봐. 야... 하하... 어... 사물 하나에 피 두 번 빠는거 봐봐. 여기, 어... 여기도 나쁘지 않아. 여, 여, 여기. 뭐야. 9, 8, 7, 6, 6, 5, 4, 4, 5, 5, 6, 6, 7, 6, 8, 9, 10 아... sant verein증만큼... 아... 난 좀 운이 좋았었죠. 저 사람이. 잘한건 아니야! 잘한건 아니야. 운이 그냥... 그저... 좋았을 뿐. 알겠어? 시바.. 자, 나 이번에 잘 숨었잖아. 더 잘 숨을 수 있어 잘 봐 지리게 숨는 거 보여줄게 아 아 뭐야 이건 지리 이건 아 근데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뭐야 야 이 새끼 용기 주도하네 어? 나는 잘 숨었어요 저는 킹왕장 잘 숨었습니다만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 도대체 뭘 품고 있는거야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봤죠? 나 안지는 이거 뭔지 알아? 잘하기 때문 새끼들아 잘 봐 지리게 도망쳐줄게 어? 이런 폭이 오는구나 아아아아아아 시발 드디어 폭이 왔구요 날 품어 하하하하 개꿀 제발 날려줄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 시발 새끼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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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개새끼들아 하하하하 이 스토에그야 개새끼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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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